에이! 지각구 지각구, 지각구! 돈 많이 있다, 야 이정도면 진짜 에헰에헀헤헤에헤헤에헤헤데헤헤 finally 어떡해, 빠와봐라. . 지난 이 날에 홍룬아 괜찮다. 얘들아. 김재원 유투버 입니다. 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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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메이드 카페는 어디입니까? 에이, 트위치 마오루! 트위치 마오루! 아, 하이하이, 감사합니다 고신진사마! 지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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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찾았다! 찾았다! 지고쿠! 지고쿠! 왔다 왔다 왔다! 지고쿠! 우리 메이드짱들 지금 화장하고 준비중이거든요 에? 도키도키? 아, 제발! 아, 재호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엘실장은 뭐 건강이 괜찮을까요? 아, 오늘 엘실장 컨디션... 아, 엘실장 컨디션... 쉣! 도키도키라는! 지고방 들어가서 즐겨주세요 네! 네 명이 끝인가? 우리 엘실장 슥! 슥! 아직 준비중인거냐는 그렇다면은 잠깐 딴 분들 보고 오겠다는 기다리라는 띵! 어디 한번 따뜻함으로 구경했다가 보자 네요 어, 처음 오는 자,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우이식쿠나레 우이식쿠나레 우이무이큉 좋아, 평태야 아, 여기는 약간 경멸... 경멸하는 그런건가 보다 하아, 이렇게 하는거 아니더라다 해 오이식쿠나레 뭐에뭐에큉 키르릉키르릉 키르릉키르릉 이렇게 해야된다네 오일청진이요? 여긴 좀 무섭고 엘실장 인사드리러 갈까? 아, 이거지 시가 후라이더 고오오오오오!!! 야 이거지 오오오오오ㅓ 역시 엘싱이 좀 잘한다니깐 엘싱 시청곡 봤나요? 아 물론이지요 웬ワ儿 하이 여정 히 PRESINE 하이하이 오늘 엘싱키는 거 열 곡 준비해 봤 Break 아아아인 우리 엘싱 petites 피해 가는 거 봄에 아 그쵸 그쵸 이친이 산스 노래가 제가 혹시 모르니까 여러가지 준비해놨는데 일단은 처음에 쌓이는 비 가능하십니까? 그럼 아이돌마스터의 마스터피스 가능한가요? 어 그러면은 홍련화 가능한가요? 홍련화는 알긴 하는데 다른것도 많으니까 혹시 듣고 원하시는거 하셔도 되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뱅드렘의 파이어버드 진짜 이건 찐이잖아 전전전세 나루토 실루엣 게드애플 호셜적달 러블라이브 소활레이션 쌍크로싱필드 잔혹한 천사의 대제 어떤게 가능할까요? 아니 아는게 몇개 있긴 한데 하잇 요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잇 여기는 강렬 샤이가 고마워 기능 3 멀리 잘해 멀리 잘해 멀리 잘해 멀리 잘하려 멀리 잘함을 지킬 수 있어 제발 제발 흐름이 멋있다. 흐름이 더 많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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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주인님들. 혹시 그 돈 내고 그 블리치노래 그 유나님이 부른 거 혹시 그거 신청 가능한가요? 아 그거 해석이요. 예예예. 이것도 오늘 가문에서 인가. 네 가문이요. 돈 가지고 와야겠다. 씨 돈 가지고 와야겠다. 어? 다 보셨나요? 제 언니? 아뇨 돈 가지고 올 겁니다. 돈 더. 아 진짜요? 네. 오 혹시 어떤 메이드한테 꽂으셨나요? 아뇨. 실장이 감스님한테 살짝 마음이 빼앗긴 거 같아가지고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더 돈 가져오려고. 뭐야? 네. 스го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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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브라보. 스고잇. 감사합니다. 브라보라. 혹시 다음 노래는 아까 제가 엘실장이 했으면 좋겠다는 리스토 노래 13가지 중에서 혹시 더 할 건 없나요 혹시? 아 그 13가지 중에서? 아 그거 너무 근데 아이 아저씨 아저씨 오늘 땀을 좀 많이 흘리시네 아이 여기 수증기 뭐야 수증기 뭐야 위에 아무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하 노벨을만한테 제대로 울리셨네 한 번 불러야겠는데요? 아 혹시 매니저? 어 그럼 혹시 매니저 안 계신가요? 매니저를 왜 찾지? 너희들 나쁜 짓 하지 말라는 매니저 부르잖아는 엘실님 카와아이한 노래는 뭐 아 카와아이한 노래 하나 준비해둔 게 있긴 한데 아 그러면 제 노래는 다음 곡으로 듣고 일단 뭐 카와이한 것도 한번 들어보겠다네? 아 쉿!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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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 아 여기까지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닌 게 팔렸을 때 정말 상당히 당황스럽긴 한데 백만원으로는 애실증을 가질 수 없다네. 지옥 마시니까 진짜 여러분들 심장이 약하신 분들 조금 심장 부여 잡으시고 좀 심심이 약인 사람들은 주의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더러운 주둥이 닥쳐 개돼지 새끼야. 아니 넌 아가리를 변기통으로 핥았니?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쳐 뒤져 먹었나? 지 생긴 ㅅㄴ다고 어둠이도 네 면원처럼 썩은 ㅅㄴ같이 인동을 아 썩은 면상 때문에 도저히 못 참을 것 같거든? 이 면상 좀 치워줄래? 썩은 오징어 새끼야? 에이 그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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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선입금 하셨는데 아 제가 재원님이 말한 것들 중에서는 오늘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걸로 바꿔드리거나 환불해드릴게요. 아 애 실장이 원한다면 노래 안 불러도 된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 쓸 필요도 없고 끝나고 나랑 아메리카노 한 장만 된다는? 아니 잠깐만 어 잠시만요 사람에 맞게 하더라도 좋다는? 어 어 그러면 애 실장 노래 부르기 힘들어 보이니까 좀 이따 그냥 멘트 하나만 부탁하겠다는? 일단 다른 분들부터 하라는? 나는 기다릴 줄 아는 기남 김재원이라는? 음빠 주인님한테 매콤한 맛으로 어 힐링 하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야 그딴 논노를 힐끔힐끔 쳐다보지 마 한심한 변체 새끼야 그래도 쳐다보네? 어쩔 도리가 없는 쓰레기 새끼구나 그래 그렇게 제발 눈 좀 까라 온몸이 썩는 것 같으니까 적어도 사람답게는 그러지 한심한 변체 새끼야 — 아이고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그럼 이제 passage — 제가 아까 부탁했던 멘트 이거 부탁해도 되나요? 어떤 멘트인가요? 조금 기다리니까 제가 채팅으로 치도를 하겠습니다 이 점짠짠 재원선생에 사마자마나 주교야 이벤토가 준비하려 때 이뤄덜 고기보호 스케줄을 이뤄덜 구자사임 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야 앞에 콕콕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라서 지전짠재원선생에 사마자마나 주교야 이벤토가 준비하셨려는데 고기보호 스케줄을 이뤄덜 구자사이 하이! 하이!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만족스러우셨을까요? 하이 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이 눈 가기 쉽지 않네요 아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산해 여긴 어떡하죠 이제 50분이 되어서 우리 헤어지시고 아아악 외실장 그래도 우리 눈빛은 통했다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눈빛은 통하지 않아 아아 아니 다른 사람들 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오케이 하이 아지님 안녕 다음에도 또 찾아와주세요 하이하이 여기 육수? 아니에요. 재원진 님도 안 놓고. 어어? 재원 고슨진. 아, 고슨진 담에는 안 놓고. 안 놓고. 아, 이 정도면은 뭐, 나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 나 진짜 돈 쓴 보람이 있네. 여기 뒷문에서 에시잇장 기다리면 나오지 않을까? 블랙 리스토 올라간다고? 썬나노 내 끼름만께 나이델셔. 서로 마음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런 건 스토커가 아니라 그냥 기다림. 집착이 아니라 그냥 친구 학교 끝나는 거 기다려주는 게 그게 스토커요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엘 씨 sane 때 뺏겼다고? 뭔 소리야? 저도 곤충 하나 하려고 하는데 거기 왕궁 되면 거기서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want to ask我們 엘 씨 님하고 와..的라... 라루..씨 님하고 또.. 오 맞아요! 엘 씨 장은 나랑 끝나고 같이 대화하자고 하니까 절대 안 만나 주던데? 이상한 생각하신 거 아니죠? 아 이상한 생각 안 하죠? 아니야n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